20일 비가 내리면서 경남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낮 12시 반쯤 진주시 망경동에 한 도로가 침수되면서 소방당국과 진주시가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합천에서 낙석 피해가, 오전 11시 반쯤 산청에서 나무스러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50에서 120mm이며, 지리산 부근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오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경남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세월교 등 도로통제와 주민대피, 비상근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